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오늘 목포판장에서 중갈칠의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 화면은 이렇게 엎어진건데요 엎어진 모습을 제 영상을 촬영했어요 굉장히 물이 좋은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오늘도 힘내시구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보시면 이제 먹갈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커터즈 때문에 약 10%만 이렇게 잡아 있는데요 이쪽으로는 이제 맨 이쪽으로는 이제 밴댕이의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고 옛날처럼 사이즈가 아주 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밴댕이가 사이즈가 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도 중갈칠의 경매를 받았는데요 중갈칠은 4분의 1 상자에 12만 3천원 반 상자에 23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름갈치라서 굉장히 물이 좋고 맛있습니다 정말 정말 부드럽구요 이 라인에서 제가 이제 목포 먹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진짜 물이 좋은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빠르게 정읍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물이 좋은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갈치들이 굉장히 귀한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 소갈치나 한띠나 두띠갈치 이주로 많이 되구요 사장님들이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어 마리갈치는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라인에서도 제가 이제 또 먹갈치를 경매를 받았는데요 어 보시면은 물이 굉장히 좋고 얼음을 굉장히 이렇게 쌓아놨어도 물이 좋은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래도 갈치 물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입맛이 굉장히 없으시대요 요즈같이 입맛이 없을 때 정말 자연산 생선 같은걸 드셔가지고 입맛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덕자철이 다가왔잖아요 보시다시피 덕자도 어 그래도 조금씩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적자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덕자가 어제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해서 오늘도 경매를 받은 상태구요 어 제가 왜 이 영상을 찍었냐면 뱅뱅이가 옛날만큼 아주 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찍었구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덕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병어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아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병어입니다 어 제가 병어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병어를 팔면은 좋아하신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안 드셔본 분들이 무슨 맛인지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한 번씩 그래도 드셔보시면 병어의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쪽 라인에서도 이제 어 갈치를 먹갈치를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4분의 1 상자에 12만 3천원이구요 반상자에 23만 5천원입니다 어 요새 저희 어머니도 정말 입맛이 없다고 먹갈치에다가 밥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먹갈치에다가 밥을 드시면 특히 갈치에다가 김치에다 드시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자망배를 확인하러 가요 자망배 하면 이제 민어의 생각이 드시잖아요 오늘 이제 민어 물때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민어가 많이 잡히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어를 선업 한 장이 아닌 하루 한 장에서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어 선업 한 장은 막 바로 와서 푸기 때문에 훨씬 더 신선한 게 보이기 때문이죠 어 작은 사이즈는 가격이 좀 떨어졌구요 큰 사이즈들은 어 이렇게 기하다 보니까 많이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보시면 14키로도 보이고 13키로도 보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런거는 이제 부르는게 가격이 있기 때문에 어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고객님들이 언제쯤이면 수치하고 암치하고 구별해서 판매하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구별해서 경매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복이 지났고 가격이 다음 주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배가 부르기 때문에 암치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때문에 구별해서 경매를 받을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민어철이 다가왔죠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어제는 굉장히 많이 나간 상태구요 민어 같은 경우는 지리탕을 간을 쎄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을 넣고 무 넣고 마늘 넣고 파 넣고 간을 약하게 한 다음에 지리탕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리의 그 민어의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간을 쎄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짜장 오늘 뭐가 나왔느냐면요 바로 홍어가 나왔습니다 홍어의 모습이 500상자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좀 더 오늘 같은 경우에 경매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선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경매를 받지 않았구요 좀 더 싱싱하고 좋은 홍어가 나올 때 저희는 경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각각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철,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여름 계획은 잘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여름 계획보다는 민어를 많이 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민어철이 돌아오면은 여름 이제 휴가 때 많이 나가거든요 여름 보양식 민어도 드시는 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몸 관리 하시구요 체력 관리 하시고 저희 완도수수 항상 사랑해 주시구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다들 보내고 계시잖아요 항상 힘내시고 제가 더 많이 응원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항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